네 안녕하세요 바른미디어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른미디어 조미둔 목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 소리 들리시면 언제나처럼 채팅으로 소리 잘 들린다 라고 좀 채팅을 좀 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좀 끊긴 현상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정비하느라고 혹시나 소리가 좀 잘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되는 마음이 있어서 제 소리가 잘 들린다고 하시는 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채팅으로 좀 답을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인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소리 잘 들리신다고 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정말 귀한 분 모셨습니다 사실 뭐 아실만한 분들은 이미 다 아시는 목사님이시죠 네가 어떻게 저런 분을 모셨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같은 조씨 아니겠습니까 너무 제가 막 나가는 거 아니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나눔교회를 섬기고 있는 조영민 목사입니다 이렇게 바른미디어에서 저를 불러주셔서 귀한 시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조영민 목사님 모시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제 핫하신 목사님이시라서 벌써 오늘만 해도 라이브 방송이 두 번째시죠 평생 처음으로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튜브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아드님이 되게 신기해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네 어떻게 좀 신기해 하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TV에 출연한 적이 있고 기독교 방송국에도 몇 번 나왔는데 네 네 방송에 나왔을 때는 그렇게 신기하지 않더니 아 네 제가 유튜브에 출연을 한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을 받으면서 아 굉장히 아빠를 다르게 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아 그렇구나 요즘 아이들한테는 아무래도 유튜브라는 것이 더 좀 그게 뭐라 해야 될까 임팩트가 있나 봅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아빠가 잘하고 있다고 아이는 꼭 한번 알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등산을 가고 있는데요 한 분이 선글라스를 끼시고 선글라스를 끼니까 상대가 누군지 제가 잘 못 알아보잖아요 가만히 많이 쳐다보시면서 계속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남자분이 왜 저렇게 가까이 많이 쳐다보면 오시나 라고 저도 이렇게 쑥 봤죠 그랬더니 갑자기 타고 오더니 아 맞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잘 보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인사한 적이 있는데 요즘 유튜브라는 것이 뭐 우리가 조금 있다가 얘기하겠지만 미디어 시대에 정말 빠뜨릴 수 없는 그런 플랫폼인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우리 귀한 정유민 목사님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요즘에 좀 어떻게 지내셔요? 네 뭐 코로나 이후에 대부분의 목사님들 그런 것처럼 영상이나 이런 부분 관심 갖고 또 성도들 어떻게 모으고 도울지 새로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섬겨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 계속해서 하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책도 쓰셨잖아요 이와 바쁜 와중에 바쁜 와중이긴 한데 또 어떤 영역에서는 또 굉장히 좀 여유가 생긴 것도 있어서요 밖에서 부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기 때문에 이 시간 어떻게 보낼까 하다가 준비됐던 내용들을 묶어가지고 이번에 끝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 작은 책 한 권 냈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목사님께서 사실은 책을 가지고 오셨어요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이 끝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목사님이 책을 굉장히 많이 쓰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다섯 번째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제가 책 이야기 조금 이따 한번 해볼 테고 교회를 사랑합니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두 권의 책을 목사님께서 각 두 권씩 그러니까 총 네 권을 원래 저희가 사실은 구매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께서 기증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오늘 이벤트로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늘 하는 것처럼 저희 바른미디어 전화번호를 띄워 드릴 테니까 거기로 오늘 방송 보시면서 여러 가지 느끼시는 것들 생각하시는 것들 문자로 보내주시면 이따가 조영민 목사님께서 직접 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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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뽑으실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책을 저희가 발송해 드릴 테니까 방송 계속 보시면서 문자 계속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10-767-4663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간에 계속해서 전화번호 좀 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목사님과 목사님께서 하셨던 사역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인사이트들도 많이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특별히 교육자분들이 좀 많이 들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도 공지를 했었거든요 목사님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사실 생각보다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어느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해오셨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니까 아마 궁금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제가 간단하게 사역했던 교회는 효창교회에서 제가 전도사 생활을 했고요 또 광화문에 있는 내수동교회에서 우리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6년 정도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당우리교회에서 이제 청년들 대상으로 3년간 사역을 하고 지금 나눔교회에 부임을 해서 6년 동안 지금 단임 목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좀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30대 전체를 청년들과 같이 사역할 수 있었고 12년 정도 청년들을 전담하는 사역을 하는 좀 특별한 경험과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사역하셨던 교회들 들어보면 청년 사역에 사실은 굉장히 열심을 내는 교회들이잖아요 내수동교회 개인적으로는 내수동교회가 제가 살던 집 바로 근처였거든요 저는 청년때인데 거기 가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내수동교회, 분당우리교회 이렇게 사역을 하셨고 나눔교회에 오셔서 지금 6년째 단임 목회로 하고 계시는데 목사님 30대 때 청년목회를 계속 하셨잖아요 그리고 단임 목회가 되시고 난 이후에 느끼는 두 사역의 가장 큰 차이점은 좀 어떻던가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말 많이 다르지 않느냐, 너무 다른 대상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제가 생각하고 또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같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어요 이 청년이건 장년이건 굉장히 많이 유사합니다 둘 다 죄인이라는 것과 그리고 이 죄인들에게 복음이 들려져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누구도 못 바꾼다고 하는 건 공통 분모라는 거죠 이런 공통 분모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때 청년 사역이건 장년 사역이건 다른 사역이 아니라 같은 사역의 연장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장년들이 다른 부분이 있죠 변화되지만 정말 오래 쌓여있던 것들이 있고 이미 가지고 있는 전제가 있으니까 잘 변화되지 않고 더디 변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이 설득의 과정이 청년들 때는 제가 일단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상태고 나이가 더 많고 더 많이 알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른들의 경우는 저보다 더 나이가 많고 또 많이 공부하신 분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훨씬 더 겸손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청년들을 변화시켰던 그 말씀이 이 장년들에게 들려지면 장년들도 똑같이 하나님 은혜 속에서 변화될 수 있다 변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걸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접근법 자체가 확실히 다르신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도 청년 사역, 장년 사역이라고 하면 크게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전제 자체를 내리시고 가는 게 좀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결론을 얻으신 것 같고 우리 다윗공동체님께서 다 있는 책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꼭 연락 주십시오 저분 우리 황윤미님께서 목사님이라고 부르셨는데 혹시 아시는 저희 교회 성도님이 아 그렇구나 나눔교회 성도님들 많이 들어오셔서 조윤미 목사님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행복하신 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면서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직구진 질문일 수 있는데 장년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아무래도 우리보다 연륜이 나이도 많으시고 연륜이 있고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런 청년들과의 위치와는 다른 위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목사님 그런 경험 없으세요? 설교하다가 나중에 돌아봤더니 되게 이불킥 하고 싶은 그런 경험들은 좀 없으세요? 많이 있죠 그러니까 청년들한테는 제가 제일 나이가 많고 제가 인생의 경험이 제일 많고 심지어 제가 제일 부자이기도 하죠 아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하다가 가끔은 제가 이야기를 하고 어떤 걸 딱 던졌는데 분위기가 전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이가 가장 연소한 축에 속하고 거기 청중들 중에서 그리고 이제 돈도 별로 없고 실제로 배운 것도 가진 것도 별로 없는 상태에서 많은 걸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 모든 걸 경험한 것처럼 이야기할 때 이분들이 얼마나 우스울까 아 그렇죠 아직 어린데 저런 이야기를 하다니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웃을 수 있겠다라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예전에 쓰셨던 설교분들 다 가지고 계세요?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다 가지고 있고 그것들을 다시 한번 다 정리하기도 했고요 사실은 그걸 목사님처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답노트처럼 가지고 있다가 다시 보는 게 맞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이불킥이 심한 것들은 딜리트 이런 걸 쳐다보지도 않겠다라고 그때 저의 그런 이불킥만한 설교를 들으셨던 모든 성도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런 경험들이 오히려 또 성숙하게 하는 건 맞지만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도들이 무슨 죄인데 성도들한테 지금 생각해보면 좀 죄송스럽다라는 마음들이 좀 들어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조금 더 열심히 해야지라고 하는 개념들이 좀 서게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되게 부끄러운 설교들이 많이 있고요 준비되지 못했던 원고들도 있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많은 여기 교육자들도 들어와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교육자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런 설교의 기회도 줄 수 있다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모니터는 저도 처음이에요 목사님 아 왜 이 귀한 목사님을 모시고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에 대한 좀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은데 영적 전쟁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기존에 오신 분들이 그럼 영빨이 좀 아 좀 부족한 분들 아 그죠 뭐 김디모대 이런 사람들이요 아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철저하게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목사님 언제 목회자가 되시기로 그리고 왜 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스무 살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특별한 경험이 좀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대학에 들어가면서 이제 그만 다니는 한 1년 반 정도 교회 생활을 잘 안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제게 누가 찾아와가지고 너를 위해서 불신자를 위한 수련회가 있다 성교단체에서 만든 그 수련회에 갔고 거기서 제가 이제 복음을 아주 체계적이고 아주 강력하게 듣게 됐죠 그리고 그렇게 들은 그때 제가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영접할 때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주요 곧 구세주로 구세주며 곧 주인으로 모시는 거니까 그런 상황에서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역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걸 가지고 있었어요 굉장히 잘 이게 굉장히 잘못된 생각인데 그때는 그 생각이 너무 강했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으면 나도 주를 위해 죽어야 되는데 주를 위해 죽으신 마음이 뭘까? 목사가 되는 거다 설교자가 되는 거다 전임사역자가 되는 거다 생각을 해서 이 모양 이 꼴로 아 이 모양 이 꼴이라고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제가 조현민 목사님 처음 뵌 거는 국제도서전에서 지나가다가 그렇죠 이렇게 무리로 아는 분에 아는 분 이렇게 처음 이제 관계를 맺기 시작했었는데 목사님을 처음 뵐 때도 그렇지만 목사님 뵙기 전에도 제가 목사님을 알고 있었고 반듯하고 좀 어떻게 올곧고 이런 이미지로 늘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약간 스마트한 이미지로 그래서 목사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이 모양 이 꼴이라는 것에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고 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보다 한참 위에 선배분들 말고 지금 목사님 그리고 목사님 후배뻘 되는 게 이제 저희 사역자들인데 지금 저희 연배 사역자들한테는 이제 굉장히 존경 받으시고 그리고 저희가 좀 이렇게 본받을 수 있도록 따라가려고 하는 목회자분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가 좀 많이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아닙니다 목사님 네 그래서 이제 코로나 관련된 이야기를 뭐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교회 운용하시는데 어려움을 좀 많이 겪으셨을 것 같거든요 좀 교회 운용을 코로나 이후로 좀 어떻게 진행하고 계셔요? 네 일단은 뭐 코로나가 막 터졌던 그 사안에서는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빨리 전환하는 게 이제 큰 일이었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며칠 동안 우리 교육자들이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고 준비를 해서 온라인으로 약간 성공적으로 전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이제 저희 부서들 또 교육부서 청년부 이런 부서들까지 다 같이 온라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말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다 예배를 드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 아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하에 있고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같이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숫자를 지금 1부, 2부 있었는데 그걸 5부까지 늘려가지고 할 것이냐 이런 고민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 고민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다라고 규정하고 그렇게 가르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현재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문을 닫고 온라인을 끊고 다시 돌아와서 1부부터 5부까지 있으니까 방역지침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건 우리가 말했던 또 가르쳤던 어떤 예배에 대한 가르침과 반한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온 성도를 1교구, 2교구, 3교구에서 3개로 나누고 이 나눠진 3개의 교구를 3주에 한 번씩 교회에 와서 현장 예배 드리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3교대로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네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누구는 현장에 왔고 누구는 온라인으로 드린다. 그런데 그걸 우리 성도님들의 선택에 맡겨버렸을 때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도를 보면서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판단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 자녀들이 있고 어린아이들이 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오지 않는 것에 대하여 뭐라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렇게 말하는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또 아이를 데리고 있는 젊은 세대들은 또 다른 마음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성도들에게 자율로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당회가 함께 정해서 1교구, 2교구, 3교구를 이렇게 돌아갑니다. 라고 하는 방식으로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않을 수 있는 방식이 뭘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교제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온라인이건 실시간 현장이건 비슷한 숫자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도님들은 좀 어떠신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의도하셨던 그런 의도들하고 좀 잘 맞으시는지 여부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현재까지는 저희가 온라인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분들이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 자체를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 현상이 유지되고 있고 마음이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려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애쓰는 부분들이 물론 있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조혜민 목사님께 오신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교육자분들이나 지금 신학생분들 질문들을 막 주시는 것 같은데 우선은 설교 드릴 때면 적용이 탁월하시다는 생각 저도 역시 많이 하는데 그거는 뒤에 사실 신학에 대한 이야기이긴 한데 그때 질문을 좀 같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고요. 지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김현승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조혜민 목사님, 교회가 있는 목적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요즘에 제일 많이 고민하게 되는 주제인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우리 마음대로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다 보니 어떤 분들은 사실 이미 교회랑 많이 멀어지신 분들도 발생하고 있고 그러면 목사님 지금 이 상황에서 교회가 있는 목적이 뭘까라는 이 질문에 우리가 좀 어떻게 답변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구현하는 공동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고 또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고 하는 것들을 다 연결해가지고 좀 교회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교회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이제 교회론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제가 이후에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 제가 또 교회를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전 책에도 좀 기록을 했는데 교회는 진리와 사랑과 우리라고 하는 이 세 단어로 좀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곳 그리고 이 진리는 반드시 사랑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현상을 만들어내는 곳 그리고 이 사랑이 표현되어지는 공동체가 있는 곳 가지고 진리, 사랑, 우리가 아우러져서 나눔 교회는 이런 공동체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좀 들려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님 교회론 강의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다는 아니지만 유튜브에 올라있는 강의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추가적으로 나왔는데 제가 이제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조용민 목사님의 목회에 가장 영향을 끼친 인물 책 그건 제가 조금 이따 질문을 드릴 거고요. 초대교회 때 상황과 비교했을 때 현 상황은 물론 뭐 조용민 목사님 초대교회 때 삶을 살지진 않았지만 그때의 성경과 그리고 역사적 문헌들을 통해 살펴본 그 초대교회 상황과 비교했을 때 현 상황은 좀 목사님은 어떻게 좀 진단을 내리세요? 초대교회도 감염병의 시대를 경험했고요. 또 핍박을 경험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상황 속에서 교회를 세워갔고요. 최근에 저희가 베드로 전설을 또 같이 공부하기도 했는데 정말 그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상황이 그 당시 초대교회 상황이었고 어쩌면 오늘날 교회의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달라진 건 뭐냐면 그 당시 교회와 오늘날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본질적인 좀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더 많이 이야기하고 싶긴 한데요. 교회가 초대교회랑은 너무나 다르다. 지금 제가 경험했고 자라왔고 보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 모습에서 많이 벗어나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다른 교회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제가 아니지만 저도 제가 섬기는 교회는 그런 모습을 좀 구현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교회를 섬기기도 있고 또 같이 공부도 하고 나눔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 한국 교회가 극복해야 될 문제들을 제가 이제 그런 질문들도 미리 좀 드렸었는데 거기 방금 말씀하신 것에서 좀 더 띄어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목사님은 다른 교회들까지는 얘기하셨지만 그러면 나눔교회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그리고 극복하기 위한 어떤 요소들이 좀 있으셨는지 여부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가 위기다라고 지금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이미 코로나 이전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20년 동안 내내 한국 교회는 위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1995년도부터 그러니까 5년도부터 계속해서 한국 교회는 마이너스 성장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죠. 성장했는데 마이너스라고 말하는 거는 어떻게든 성장이라는 말을 쓰고 싶었던 건데 95년도부터 계속해서 마이너스였다라고 하면 이미 이 현상을 일어나고 있는 거였는데 이제 코로나가 와서 그 현상에 이제 어떤 이제 어떤 이제 이렇게 도끼로 찍은 아팠는데 이제 모든 게 끊어버린 이런 이제 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쇠기를 박아버린. 그렇죠. 기본적으로 평일 중심으로 성도들이 살게 해야 되는데 주일 중심으로 살게 만들었던 것들. 일상에 대해서 살아야 했던 사람들한테 교회라고 하는 어떤 특정 공간과 대상을 정해놓고 이 안에서 개토화된 이속에서 살라고 했던 것들. 또 성도가 중심이 돼야 되고 성도가 어떤 선수여야 되는데 만약 목회자가 선수인 것처럼 되고 성도가 구경꾼이 되어서 박수치는 이런 어떤 상황들. 그리고 정말 공동체였던 교회가 조직이 되어 있는 모습들. 심지어 교회가 마치 건물이 되어버린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교회 안에 나타났고 이러한 현상들이 고착화되면서 실제로 다음 세대들 또 젊은 세대들에게 영향력을 상실하고 사회 안에서도 영향력을 상실했다 하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대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전에는 조금 고리타분한 교회다 라고 평가를 받았겠지만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경험하는 것은 만약에 변환되지 않으면 지금 바뀌지 않으면 교회는 살아남을 수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물론 과거에도 그랬지만 목회자들의 영향의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은 오카논 목사님이 옛날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한국교회의 모든 문제가 다른 게 아니라 교육자들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어느 때보다 목회자들의 영향이 중요해진 시대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목회자들이 공부해야 될 영역들도 굉장히 많아진 것 같고 그런 것들을 목사님 절실히 느끼지 않으세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성경 연구하는 거 좋아하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예수고 수고해서 말씀을 잘 깨달아서 잘 설교하고 잘 가르치는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도 낼 수 있었던 거고 설교도 열심히 했던 건데요. 요즘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거 열심히 했던 이거 외에도 또 다른 걸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기본적으로 글을 쓰는 일을 하는 거고 또 어떤 강의하거나 설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런 목회 환경이 바뀌어버린다면 가령 제가 영상을 찍는다거나 유튜브에서 뭘 촬영한다거나 하는 거가 실제로 우리가 이전에 글쓰기를 하는 것과 같은 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완전히 우리가 모두가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이걸 하지 못하면 목회를 못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영상과 관련돼서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하면 내가 만날 수 있는 대상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잃어버리는 건데 이전에는 만나서 대화하면서 실제로 했던 이거를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고민을 아예 한다는 거죠.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영역을 확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장 우리가 코로나 이렇게 되니까 코로나가 뭔지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국제가, 세계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생태가 어떻게 움직여가는지 또 경제가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되는지를 배우지 않으면 실제로 들리는 메시지를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세상에 대해서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배워야 되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하여 배울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라는 고민도 하게 됩니다. 최인서님께서 이렇게 슈퍼챗 기능도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고민하시며 살아가시는 조영민 목사님을 응원합니다. 밤이 라이브를 통해서 좋은 분들 만날 수 있어서 참 좋네요라고 응원으로 이렇게 슈퍼챗을 쌓아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최인선 성도님 화이팅입니다. 그 우리 잠시만요 우리 여러분 영상팀장님 이거 여기 재생 버튼이 멈춰 있거든요. 우리 여기에 조금 재생 버튼 다시 한 번만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 계속 끊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제가 지금 몇 개의 장비들을 보는데 저희는 지금 안 끊기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장비들 그 장비들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 분이 3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한국교회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이 되었다. 시간이 길어지니까 목사님 말씀처럼 진리, 사랑, 우리가 실현되어야 되는데 교제를 못하니까 공동체의 위로와 격려와 아쉬움이 굉장히 커진다. 저게 굉장히 공감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저 같은 경우도 사실 2단 강의나 중독에 관련된 강의를 할 때 2단이나 중독을 결국 회복시키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공동체인데 그 이야기를 요즘에 너무 하기가 힘든 시대인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가장 복음과 그리고 본인 스스로의 어떤 분별력과 의지력도 있겠지만 거기에 더하기 반드시 건강한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데 시대 자체가 언택트 시대라고 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숙제가 참 큰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모이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 모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모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학교는 안 가지만 어린이집은 가고 있고 학원은 또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방역지침을 잘 세우고 그 세운 방역지침 하에서 대규모로 모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작은 몇몇의 사람들이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이야기를 좀 보면 지난주에 저희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셨다가 더 이상 교회 안에서 모임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분들이 밖에 나가서 주차장에서 띄엄띄엄 서서 대화를 나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말 사랑하는 관계는 만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라고 해서 연인들이 떨어져 지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이 사랑을 위한 거리를 만들어내고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내는 일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좋은 딱 인사이트가 저한테 있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은 안 모이는 건 불가능하니까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좀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회자들이 단순히 늘 항상 해오던 것을 벗어나서 창의적인 생각들이 많이 나와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드라이브 스루라고 해서 실망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걸 제가 저희 군대 선임이었어요. 이제 나와서 목회자가 됐는데 지금 이제 다른 교회에서 목회를 잘하고 계신데 그분이 이제 제일 처음에 한국에서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신문에 나오고 이런 그래서 그때 이후에 만나가지고 아 형이 창의적으로 너무 잘했다고 그런 좀 도전적인 생각들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신학책들도 있지만 다양한 분야를 좀 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목사님은 혹시 좀 요즘에 관심을 더 기존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요즘에 좀 관심을 가지시는 어떤 그런 분야가 좀 있으세요? 네. 기존에 잘 안 봤던 것 중에 지금 최근에 보는 게 뉴스를 지금 굉장히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뉴스도 봐야 되고 또 뉴스들이 정리되어 있는 것들도 좀 이렇게 받을 수 있어가지고 좀 여러 가지 경제 또 정치 이런 것들에 대한 뉴스들을 보면서 이전에 이제 거의 성경과 관련된 또 신학과 관련된 책들을 주로 보다가 이런 영역들을 좀 봐야겠다. 또 경제 또 심리 이런 부분들 또 코로나와 관련된 책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잘 알지 않으면 미래를 대비할 수 없겠다. 그런 것도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목회자들의 역량을 계속해서 쌓아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사실 한국교회에서 벌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목회자들의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문제들 때문에 큰 이슈가 된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도대체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물론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으셨을 텐데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고 저 같은 경우도 사실 가까이 있는 분이 좀 크게 잘못을 하셔가지고 전혀 그럴 분이 아니다 라고 늘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넘어가게 돼서 사실 저도 좀 충격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도대체 그런 어린이들은 어디에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목사님이 좀 어떻게 보셔요? 저는 이제 이 목회자라고 하는 이 위치 자체가 그리고 또 특별히 단임 목사라고 하는 이 위치 자체가 사람으로 하여금 이전과 다른 존재로 이렇게 만들어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많이 있다는 건 늘 전제하는데요. 단임 목사가 돼가지고 제가 6년 정도 이렇게 사역을 해보니까요. 처음에는 저를 견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사역이 안정되어지고 또 제 권위가 점점 더 공동체를 잘 돌보게 되면 점점 더 단임 목사에게 권한이 많아지고 실제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하는데 견제받지 않더라는 거죠. 이제 견제받지 않은 채로 오랫동안 만약에 사역을 한다면 어떤 사람이 될까? 어떤 의미에서 절대 권력이 절대로 부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점점 더 공감력을 떨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공감 능력이? 공감 능력이. 다른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아프지 않는 거죠. 연기를 많이 하게 되고 연출을 하게 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역할들은 또 저와 함께 일하는 다른 사역자들한테 넘기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더 고집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위치가 단임 목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기본적으로 사제주의를 반대하고 이런 권위를 우리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만인 제사장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단임 목사, 목사라고 하는 이 위치가 어떤 의미에서 인간의 권력을 분산하고 자기 스스로 브레이크를 걸고 하지 않으면 망가지는 게 너무 좋은 위치다라고 하는 생각이 제 주변에 있는 다른 목사님들을 볼 때도 종종 들고요. 이전에 안 그러셨는데 왜 그러실까? 이런 고민이 될 때도 그런 문제가 고질적으로 목사라고 하는 직책 안에 지금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아내의 외삼촌이 목회자시거든요. 전주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제가 신학을 처음 시작할 때 뵙었어요. 그때 결혼하고 처음 뵙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저한테 해주신 이야기 중에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게 뭐냐 하면 자꾸 제도 속에 당신을 집어넣어라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무언가가 견제할 수 있도록 당신을 견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아라 그것이 목회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저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물론 잘 실천은 못하지만 계속해서 남아있으면서 아 그렇구나 사실 단임 목회 저는 해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위치에 딱 올랐을 때의 견제나 그리고 워낙 또 목회를 잘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없을 때의 위치가 결국 사람을 맞는다 그러잖아요. 쉽게 부패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겠다는 생각들은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잘 극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거 있잖아요. 공감 능력이 사라진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한국 교회에서 좀 사회적인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에 좀 목소리를 내지 않는 원인 중에 하나인가 라는 언뜻 그런 생각은 들었는데 사실 한국 교회가 좀 개인적으로 저는 아쉬운 게 이게 뭐 정치적으로 좌판냐 우판냐 이런 걸 다 떠나서 아무래도 좀 보수적인 교회일수록 좀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성향들이 굉장히 강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목사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즘 보면은 약간 사회 문제에 대해서 보수적인 교회들이 더 큰 소리를 내는데 네. 약간 질문이 잘못된 게 아니라 네. 제가 이제 드렸던 질문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교회가 방금 지금처럼 방역이나 이런 문제에서 교회가 콕 집어서 당했을 때에 발끈한다든지 이런 교회가 엮여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거 외에 좀 뭐 사회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뭐 세월호 문제였다든가 이런 것들 대부분 좀 쉬쉬하고 그런 얘기만 꺼내도 좀 너무 좀 약간 진보적인 성향으로 그냥 낙인을 찍어버린다든가 그런 문제가 왜일까라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 혹여나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좀 공감 능력이 상실될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공감 능력의 상실이 이제 그런 역할을 만들기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정교불리의 원칙 같은 것들을 이제 교회가 약간 잘못 이해한 부분도 있었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처음에 정교불리가 만들어질 때는 그런 게 아니었을 거고 그렇죠. 네. 이렇게 이 어떤 신정이라고 하는 이렇게 이제 종교가 곧 정치고 모든 게 신정 국가 안에서 있었던 이것들이 나눠지면서 정치와 종교가 서로 간의 역할을 나누고 두 개의 나라 두 왕국을 인정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나왔던 건데 제가 이제 한국 기독교는 아주 독특하게 이게 좀 형성이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모든 정치적인 문제들이나 경제적인 문제들 삶의 일상적인 문제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가 너무 중요한데 제가 알기로 성경은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돈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죠. 또 권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삶의 실제적인 부분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왜 교회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의 이야기하지 않는가 라고 할 때 제가 이제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특별히 아주 보수적인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이 일제시대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신앙이 어떤 식으로 약간 달라지는 부분들 당장 현실을 이야기하면 탄압이 곧바로 찾아오고 또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을 때 곧바로 이제 그 교회가 문을 닫게 되거나 목회자가 끌려가는 상황에서 남겨져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이 현실의 문제들에 대하여 이것을 어떤 영적인 문제로 바꾸고 조직과 구조의 문제를 개인과 사적인 문제로 바꾸는 방식으로 성경 해석의 어떤 방법론이 바뀌는 이런 과정들을 좀 지나오면서 많은 교회가 이제 그렇게 형성된 것을 계속 가지고 왔고 그것이 이어져서 오늘날 약간은 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이 현장을 보지 않는 그래서 누군가 한 사람이 누구를 도와주는 이 선한 행동에 대해서는 박수를 치지만 왜 이 사람을 도와주는 상황이 발생했는가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들을 이야기하면 저 사람은 지금 교회가 아니다 성도가 아니다 잘못된 신앙에 빠졌다라고 판단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일제를 지나오면서 성경 해석의 프레임들이 바뀐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대표적인 것이 그냥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들만 너무 강조를 하게 됐던 그런 과정들 사실 그 얘기는 워낙 방대한 이야기라서 나중에 기회를 한번 또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눌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몇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2단에 관련된 질문을 하신 도레미 분은 저희한테 따로 좀 질문을 주시면 제가 이제 2단에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방송은 아니고요 따로 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목사님들이 나눠주시는 목회자가 다양한 분야의 역량을 갖추는다는 데 공감을 하신다고 하셨고 그런데 실제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 보면 개성을 살린 창의적인 목회활동보다 기존의 목회자상이 되도록 강요받는다는 느낌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자신을 지키고 영향을 좀 키워나갈 수 있을까 굉장히 좀 실제적인 질문이신 것 같아요 네 중요한 질문이고요 네 목사님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가 이제까지는 굉장히 일반적인 사역을 잘하는 사람들을 추구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목사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력서를 보더라도 항상 면허 뭐 그 다음에 찬양 인도하면 우대 사실 우대 안 해주잖아요 네 우대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원하는 사역자상이 있거든요 네 멀티를 해야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에 너무 저분 질문은 너무 좀 강압받고 강요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어도 이 교회라고 하는 조직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했지만 13년 이렇게 부교육자 생활을 했지만 교회라고 하는 조직이 나로 하여금 창의적인 뭔가 목회활동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지 않고요 또 신대학도 신대원 신학교도 역시 마찬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정말 이 시기에 과도하게 내가 어떤 내 영역에서 자랄 수 있는 뭐 이렇게 킬러 콘텐츠라는 표현을 쓰죠 정말 이렇게 내가 이 영역은 독보적이야 라고 말할 만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을 만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들었던 말 중에 고3은 다 공부를 열심히 한다 그러니까 고2 때 공부해야 된다 노는 애가 있을 때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빨간 날 다 놀면서 어떻게 네가 공부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모든 사람이 다 쉬고 놀 때 나는 노력하고 준비해야 되는 거고요 새벽에 준비해야 되는 거고요 좀 정말 이렇게 이런 어떤 노력이 없이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내지기는 어렵겠죠 안타깝지만 좀 이따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과 어떤 관계인지 이야기할 때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무기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자기만의 무기 전문성 사실은 목회자가 우리도 계속 아까 얘기했지만 모든 부분들을 다 잘할 수 없기 때문에 물론 두루 영향을 갖추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기본적인 소양인데 그 중에서 자기가 정말로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이것만 그래도 뒤지지 않고 이 부분은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이제는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고요 목사님 그러면 어차피 부교육자분들하고 어떻게 소통하시는지 얘기가 나온 김에 그 얘기도 좀 한번 이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목사님 페북 보다 보면 한 번씩 되게 부러울 때가 있거든요 조교회 가면 책은 뭐 잘 읽지는 않지만 책은 뭐 이렇게 따로 사서 드는 비용이 많이 들진 않겠다 왜냐하면 부교육자들은 책을 워낙 많이 사주시잖아요 워낙 많이 사주진 않고요 저는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책들도 많이 사주시고 부교육자들하고 소통하시는 내용들을 페북에 올리시는 거 보면서 참 부럽다 그리고 참 좋은 공동체다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부교육자분들하고 좀 어떻게 소통을 좀 많이 하셔요? 저는 이제 부교육자들이 저희 교회는 부교육자라는 용어를 안 쓰고 있고요 또 부목사 부교육자 이런 말을 안 쓰려고 하고 교회 전체가 그런 용어를 쓰지 않기로 광고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교육자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한다면 편의사항 우리가 근데 저희가 부교육자를 저는 동역자라고 생각하고요 이분들이 잘 훈련되면 제가 편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이분들이 설교를 잘하면 제가 설교를 많이 할 필요가 없어진 생각하고 이분들이 강의력이 높아지면 저는 좀 이렇게 뒤에서 좋은 강의를 들으면서 놀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대부분 목사님들 안 하시거든요 질투시기 이런 것들이 약간 지혜롭지 않은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그러시면 안 되고 어떻게든 이 친구들을 잘 훈련시키고 준비시키고 동역을 하게 될 때 내가 얼마나 편해질 수 있는가라는 아주 이기적인 목적이라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생각해요 제가 책을 사주는 거는 왜냐하면 제가 부교육자 때 저를 지도해 주셨던 단임 목사님이 종종 책을 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이렇게 갑자기 목사님이 어디 갔다 와가지고 돈이 좀 생기면 조존도사 한번 나와 보라고 해가지고 광화문 생명 말씀 데려가가지고 혹시 보고 싶은데 비싸서 못 산 책 있냐 이렇게 딱 그러죠 제가 몇 권 딱 고르면 딱 사주시는 거죠 저는 이게 약간 선물 같았고요 10시간이 특별한 시간이었고요 제가 이제 분당에 가서도 가끔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뭐 이렇게 그대는 뭐 돈이 없어서 안 산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가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그 주제에서 필요한 거 말해봐라 해가지고 말하면 이렇게 주시고 했던 기억이 있고요 제가 받았던 것보다 한 10배는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저도 받은 거를 나누는 거고 그리고 나누면 절대로 저는 책을 선물한 다음에 끝나지 않습니다 이 책을 잘 읽고 어떻게 읽었는지 서평을 제출하라 아 서평을 제출하라 반드시 확인하기 때문에 그걸 마냥 좋아하지는 않는 것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교육자들과 같이 그런 좋은 책을 가지고 스터디하는 모임을 제가 6년 동안 계속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조금 딱딱한데 목회와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책이라면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우리가 서로 나누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수요일 날 하는 신앙강좌나 이럴 때 교육자들이 이제 가르칠 수도 있게 기회도 주고 또 제가 그것 관련해가지고 중간에 끼워가지고 이제 좀 피드백을 주면서 고칠 수도 있고 이렇게 강의력을 키워주거나 설교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돕는데 부교육자 회의도 사용하고 이런 스터디도 같이 하고 있죠 그 목사님은 설교 온 거 거의 안 보시죠 네 거의 안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교육자분들이 너무 힘드시다는 제보가 아 예 제가 최근에 더 강조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온라인상으로 설교를 듣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아 그렇죠 온라인상에서 만약에 자기가 원곡까지를 보고 있으면 더 멀리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온라인들을 좀 보고 유튜브를 좀 보니까 제대로 된 유튜버 중에 원고를 보는 유튜버가 없는 거예요 아 제가 원고를 잘 보지 않습니다 목사님 보니까 이렇게 봤던 분 중에 한 분이 조비디 목사님이세요 원고 없이도 저렇게 정확하게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걸 보니까 우리가 만약에 유튜버로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라고 할 때 우리의 설교의 패턴도 바꿔줘야 되고 설교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되고 설교의 구조도 달라져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전에는 저도 원고를 가지고 가서 원고를 거의 외웠지만 읽었는 방식이었다면 우리 교육자들한테 이제 원고를 버리시라고 상대방을 바라보라고 그리고 상대방이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카메라를 정면으로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약간 이제 원고 없이 올라가는 설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원고를 들고 가면 제가 뺏어가지고 도망가고 쫓아오고 한 번만 봐달라고 그러고 이런 일도 있습니다 프로 유튜버라고 말씀하셨는데 감사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조효인 목사님의 프로 유튜버십니다 진짜 그 저는 사실은 저는 이제 강의니까 저도 이제 강의할 때는 거의 원고 없죠 원고를 안 보고 하는데 그건 이제 아무래도 강의 제가 가지고 있는 강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10시간이다 거기서 크게 벗어나진 않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매번 설교를 원고 없이 한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일 것 같거든요 그거는 목사님이 이렇게 좀 머리가 좋으시다든가 그런 거 아닐까요? 그걸 뭐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바라시는 게 아닐까 뭐 절대 이제 나눔교회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달라고 얘기한 건 절대 없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혹시 그렇지 않을까 싶어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아 아닙니까? 왜냐하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내용 그걸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전한다는 거예요 그때 원고를 보시나요? 내가 잘 알고 있고 내가 사로잡혀 있는 주제 내가 너무너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그 이야기를 내가 사랑하고 정말 아끼는 누군가한테 전하려고 할 때 중간에 원고를 두고 전하지는 않잖아요 저는 어떤 의미에서 설교학이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신대원에서 배웠던 설교학이 좀 잘못되고 설교집들이 좀 잘못되어서 원고를 꼭 봐야만 된다라고 하는 착각이 있어서 생각이 있어서 혹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원고에 매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러려면 자기 언어로 이야기한다는 건 굳이 원고가 없어도 이제 충분히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필요한데 제가 나눔교회 교육자분들 대변 한번 하려다가 잘 안 되고 말렸습니다 우리 교육자분들은 거의 원고 보지 않습니다 아 네네 보니까 교회의 원고를 보시지 않고 이렇게 하시는 걸로 근데 훈련이 많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 여러분 지금 방송 계속 같이 하고 있는데요 한 40여분 50분 정도 계속 왔다 갔다 보고 계시고 그래서 전화번호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면 우리 조용민 목사님 쓰신 책 중에서 교회를 사랑합니다라는 책과 제가 조금 이따 다 보여드릴게요 교회를 사랑합니다랑 그 다음에 끝까지 찾아오신 하나님 오늘 4권을 가지고 오셨어요 총 네 분에게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저희 전화번호로 그냥 자유롭게 문자 보내주시면 이따가 목사님께서 직접 추첨하셔서 책을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하고 있다는 거 양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 어차피 교육자분들한테 그런 것도 주문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그러면 막 신학을 시작하신 분들 그리고 처음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신 분들한테 내가 이 얘기는 꼭 좀 해주고 싶다라는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으셔요? 저는 이제 우리 막 성경을 배우고 목회를 하려고 준비하는 목회 후보생들한테 가끔 찾아와서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찾아와서 이제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신학교나 신학생들이 물어볼 때가 있는데 끝낼 때 꼭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내 언어로 정리된 성경을 연구해 놓은 노트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귀납적 성경 공부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성경을 쭉 연구한 노트가 내게 있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사람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을 공부하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나누는 거지만 누구에게 전하냐 그러면 사람을 향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학교에서 못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에 대한 이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이 반드시 몸에 베일도록 되어 있으면서 이것들을 정리한 노트가 있어야 된다 이 한 가지 그리고 하나는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기 위한 인간적인 접촉과 인간적인 배움과 또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도구들도 있잖아요 MBTI라든가 애니어그램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도구들을 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좀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뭐가 필요라는지에 대해서 언어를 좀 배우는 것들 필요하다 이 두 가지 꼭 필요합니다 사실 저도 이제 신학 공부 처음 시작할 때 돌이켜보면 너무 텍스트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근본주의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그 텍스트에만 머물러서 현재로 연결짓는 그런 작업들이 신학을 처음 시작하기 시작했을 때 제일 많이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소위 말해서 깔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갖췄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그렇게 해서 굉장히 비판적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을 다 가지게 되는 것 같은데 목사님 말씀해 주시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어쨌든 목회자는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감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고 인간에 대한 이해들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럼 목사님 그런 거 지금들도 계속 이렇게 정리하고 계시는 지금도 계속 하고 있죠 지금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할 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설교를 어떤 주제를 저는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설교가 뭐 시리즈로 해가지고 6주, 8주, 12주, 26주짜리도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준비하냐면 한 해의 마지막 10월이나 11월 달에 한 4일 정도 시간을 떼가지고 어디까지 좀 가가지고요 내년 1년도 어떤 설교를 할 건가 특별 새벽기도는 어떻게 할 건가 또 우리 고난주간 4경연 어떻게 할 건가 또 주중에 수료일을 이렇게 하는 이렇게 수요신앙강좌는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전체 플랜을 짜는데 한 80편 정도의 설교 주제와 본문을 다 그때 뽑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것과 다 연계해서 교회 행사들도 진행돼야 되는 거고 교육훈련도 진행돼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미리 이렇게 크게 앉아 놓으면 닥치는 대로 막 해야 되는 제일 나쁜 거죠 사실은 해야 되기 때문에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이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갔는데 그런 시간에 이렇게 거의 22살부터 제가 PBS를 배우고 시작했는데요 귀납적 성경 공부를 통해 가지고 성경 본문들을 연구해 놓았던 많은 연구의 결과들을 가지고 지금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신학교에 가셨거나 지금 신대원에서 공부하고 계신다면 그런 부분에 열심을 내셔서 그것들을 좀 쌓아가시고 쌓아가는 툴을 좀 통일해 놓으시면 굉장히 유익하겠다 생각합니다 속이 시원한 말씀을 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역시 묵상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라고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께서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마음에 새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사실은 묵사님께서 책도 많이 쓰시고 하시지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하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저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고 반드시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노력들이 분명히 있다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 내가 잘 때 자는 게 아니라 분명히 공부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기억하면서 요령이나 이런 것보다는 정도를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좀 새겨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같이 중첩돼서 아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그분들이 늘 항상 하시는 얘기가 아 조용 목사님 참 집요하시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목사님만의 좀 공부법이 있으세요? 목사님만의 공부법 저만의 공부법 제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하기 때문에 아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다 뒤에서 다 하십니다 제가 공부를 실제 이렇게 아주 잘했던 적은 별로 없어요 제가 뭐 사람들이 제 노트를 빌려가서 공부를 하고 뭐 이렇게 했기는 하지만 아 그럼 잘하신 건데요 네 뭐 제가 뭐 전교 1등은 한 적 없고 2등만 하고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공부를 잘했던 적은 없고 근데 이제 저는 생각하기에 제가 필요한 공부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아 필요한? 이 주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질 때 이 주제에 집중을 해가지고 관련해가지고 한 20여 권 정도 책을 좀 읽는다거나 아니면 이거에 관련해서 교과서 같은 책 하나를 보고 이 책의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걸 여러 번 읽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마인드맵을 쫙 그리고 마인드맵 구조 안에서 좀 이렇게 보려고 노력하는 것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뭐 다독가도 아니고요 많은 책을 막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한 권 한 권의 책을 여러 번 읽고 잘 정리하고 그걸 이렇게 조직화하는 이런 방식으로 좀 지식을 정리했던 거 제가 공부법인 것 같고요 제가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공부를 잘하게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딱 보면 모범생같이 생기고 정말 이렇게 공부를 잘할 것 같이 생겼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대화를 하다 보면 내용이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겸손하기까지 하시면 사실 그러시잖아요 어떤 분들 책 그냥 100권 어설프게 보는 것보다 한 권을 정확하게 읽고 이해하고 하는 것이 좋다라고 그 우리 동력하시는 목사님 중에 고상선 목사님 계시잖아요 고상선 목사님 책 굉장히 많이 보시잖아요 그 스타일이 한 권을 여러 번 계속해서 많이 읽으시는 건 막 20번 30번씩도 읽으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책 한 번 읽었다라고 그냥 던져버리는 것보다는 분명히 우리가 뭐 책 한 번 읽고 다 이해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반복해서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목사님 말씀에 숟가락 하나 얹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신대원 때 책이 좋은 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추격해서 자꾸 사는 거예요 이거 사고 저거 사고 그러다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못 읽고 그렇게 좀 급하게 마음을 안 먹어서 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가끔씩 페북에 보면은 아 이 책도 사고 싶고 저 책도 사고 싶고 이렇게 막 그 마음 뭔지 다 알지만 현실적으로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좀 단계별로 밟아 가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방금 이 말은 출판사가 듣기에 굉장히 안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약간 소장파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아 소장파 네 소장파들이 있죠 한국 기독교 출판계를 생각했을 때는 약간 무리를 해서 사셔야 될 책도 있고 지금 안 보고 10년 후에 보기 위해서 사야 될 책도 있지만 또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아마 그분들 다 사실 겁니다 저희가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굉장히 출판사들 힘드신 출판사들 저희가 책도 좀 이렇게 무료로 홍보해 드리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안 그래도 지금 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조용희 목사님 마인드맵 노하우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네 그거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마인드맵은 실제 이렇게 좀 보여드리면서 하면 너무 좋은데 지금 약간 보여드릴 수 있는 장비나 이런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네 네 네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최근에 한 개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책 볼 때? 아 그럼 책 볼 때 아 마인드맵 노하우 알면 책 볼 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영민으로 해가지고 한번 들어와 보시면 제 계정에 제가 최근에 썼던 끝까지 찾아오신 하나님을 마인드맵으로 그리고 마인드맵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만들어 놓은 또 다른 영상 30분짜리 영상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 한 권을 30분에 어떻게 읽을 수 있을지를 마인드맵을 그려가면서 실제 화면에 띄어가면서 좀 보여드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사용해 보시면 훨씬 더 좋겠고요 마인드맵은 기본적으로 이제 토니 부잔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노트법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사고가 기본적으로 누련같이 생겨가지고 뉴련이어서 이렇게 방사형으로 흩어져 있는데 우리가 대부분 필기법이 다 이렇게 직선형 선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선형 사고 방식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면 크게 어려움 없이 좋은 점수를 만드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선형 사고 방식을 따라가기 어려운 아주 원투적 사고 방식을 갖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럼 노트를 기록했는가 이게 이제 천재들의 노트법을 좀 보니까 선형 사고보다는 이렇게 방사형 사고가 다 있더라 그래서 이 방사형 사고를 좀 체계화해 놓은 게 마인드맵이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마인드맵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사고의 카테고리를 정하고 본문의 카테고리를 정하고 이 카테고리별로 따로 만들고 이것들을 이렇게 가지를 쳐가는 방식으로 한 페이지 안에 정리를 하면 굉장히 두꺼운 책이나 굉장히 방대한 분량의 지식도 큰 숲을 이렇게 마인드맵이라고 하는 형태 안에서 이렇게 그려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마인드맵을 웬만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책들은 거의 활용해서 정리를 하셔요? 네 그렇습니다 오 그러시구나 그 하시다 보면 이게 속도도 빨라지고 이렇게 금방금방 되는 거죠? 나중에는 마인드맵이라고 하는 방식을 머리에 담고 있으면 내가 책을 읽는 동안에 이 책에 있는 이 주제는 내 마인드맵에 어디에 들어가면 되겠다라는 게 보이는 거죠 저는 정말 똑똑하지 않습니다 아까 전에 이거 천재들의 그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천재들이 왜 천재냐 그러면 그렇게 노트를 정리하니까 천재가 된 거예요 저는 정말 똑똑하지 않은데 정말 어떤 분이 그래요 당신은 똑똑하니까 당신은 머리가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말하는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굉장히 좀 죄송한 게 실제 제가 머리가 안 좋기 때문이에요 머리가 좋지 않기고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사고하고 정리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정리가 안 되고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제가 이렇게 이제 누군가한테 가르칠 때 굉장히 어눌해지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을 쓰는 거죠 그러면 그게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거죠? 유튜브 제 계정에 유튜브에 조영민이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부터 누르신 다음에 그리고 영상을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마인드맵 앱을 따로 쓰시는 게 있으신가요? 저는 씽크와이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 예전에 나왔던 프로그램이고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건 씽크와이즈 2014 홈 버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살 때 3만 4천 원 주고 샀는데요 그 뒤에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 있는데 돈이 없어서 아직까지 못 사고 아직 홈 버전 그것만 쓰셔도 충분하시던가요? 네 하여튼 그런 것들 참고하셔서 오늘 꿀팁 주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서두에 그런 질문 주셨거든요 누가 목사님은 설교가 적용이 굉장히 탁월하다라고 본인이 많이 느낀다라고 그래서 적용 부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특별히 준비하시는 게 있으신지라고 질문을 처음에 주셨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저는 연구가 더 탁월했으면 좋은데 제가 약간 바뀐 부분이 있는데요 이전에 저는 해석의 부분을 굉장히 많이 다뤘습니다 그리고 청년사역을 할 때는 이 해석이 굉장히 많아지고 또 논증도 많이 넣어가지고 제가 내수동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는 90분 정도 말씀을 전했어요 매주 아 정말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논증도 많고 해석도 많고 설명도 많은 설교들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단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실제로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요 1부와 2부가 있고 40분을 넘기면 그 뒤에 있는 프로그램들이나 식사나 이런 것들이 다 꼬이고 주1학교가 끝나는데 기다리던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서 제가 시간을 40분, 45분 이내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부분을 조금 덜어내야 되나라고 했을 때 이 설명의 부분이 조금 덜어지고 논증을 좀 더 강화하고 그런 다음에 삶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더 커져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설교가 조금 많이 바뀐 부분들이 생긴 거고요 그리고 성도들의 삶이 어떤지를 경험하게 되면 좀 해석을 좀 줄여서라도 이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들려주고 싶고 품어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다 또 가끔 같이 울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의 마음이신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아무래도 그런 쪽들의 설교들을 성도분들은 또 좀 많이 좋아하시지 않으셔요?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해석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도 해석이 너무 많다 이런 분도 있고 아, 그런가요? 네, 그러면 지금 목사님 쓰신 책들은 대부분 다 설교였죠? 네, 지금까지 네, 그렇죠 최근에 쓰신 게 끝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거는 목사님 간단하게 좀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우리 끝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 책은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야곱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관련해가지고 12편의 메시지를 좀 모으면서 특별히 야곱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야곱스러움이라고 저는 설명을 하는데 야곱스러움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사기꾼이라고 하는 뜻이다 보니까 이 사기꾼 야곱이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도망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 도망가던 야곱을 하나님이 쫓아오시는 이야기인 거죠 원래 제목은 찾아오시는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제목은 쫓아오시는 하나님 쫓아오시는 하나님 또는 추적하시는 하나님 추적하시는 하나님 라고 제가 쓰고 싶었는데 출판사에서 민트 색깔 안 어울린다 이렇게 이름을 세게 하면 느낌이 약간 안 좋아가지고 안 살 수 있다 그래서 판매를 위해서 이름을 좀 부드럽게 해야 된다 그래서 찾아오시는 제목으로 좀 바꿨습니다 핵심 대응은 뭐냐면요 끊임없이 도망가는 야곱을 끊임없이 하나님이 쫓아가십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찍어놓으신 이 야곱을 붙들어서 당신이 원하시는 이스라엘로 바꿔놓으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쫓아오셔서 결국에는 나로하여금 하나님 백성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의 역사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좀 풀어가고 싶었고요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같이 전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하셨고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정말 왠지 소외되어 있고 혼자 갇혀있는 것 같고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거기까지 찾아가시는 하나님 그곳에도 임하시는 하나님 거기서도 일하실 하나님 소개하고 싶은 마음에 책이 나오게 됐고요 또 어쩌다 보니까 열심히 지금 이 책 팔려고 좋은 책들이 많이 나오면 좋고 제가 제목이 하나 어떤 생각 났어요 조금 더 푸근하고 정겨운 한국스러운 한국 정서에 맞는 제목 하나님의 신방 어떠세요? 하나님의 신방 그러면 아마 젊은 세대가 아무도 안 살 것 같다 제 나이는 젊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어렸을 때 교육을 잘 받으셨네요 그리고 목사님 이 책 외에도 사실은 요한계시록 책도 쓰셨고 그 다음에 룩기 제가 기억에 룩기 책 쓰셨고 그리고 분당우려교에 계실 때도 책 쓰셨어요 그 선택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책을 쓰셨고 그리고 오늘 가져오신 교회를 사랑합니다라는 책 요건 오늘 또 이벤트 걸려 있으니까 요 책도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시죠 목사님 교회를 사랑합니다 요 책은요 나눔교회 교회론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눔교회 부임한 다음에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요 어려운 상황을 지나면서 교회의 생존이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살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애썼고요 그렇게 한 2년 3년이 지나가니까 이제 교회가 살아난 거죠 생명이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고 공동체성이 회복됐습니다 그때 마음에 이제 이 공동체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공동체 방향에 대한 고민이 그때 들었어요 저는 이제 교회를 처음 간 단임 목사가 뭔가 많은 걸 막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알기도 전에 이 교회의 방향을 결정할 수는 없으니까 이 교회의 역사, 이 교회의 구성원, 이 교회가 속한 땅, 지역, 특성들 이런 것들을 알고 이해하고 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시간들을 지나간 다음에 그러면 이 교회는 어디를 향해 가야 될까 라고 하는 질문을 그제서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교회론을 물어보시거나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물어봤던 분들이 있는데 3년 동안은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없습니다 저는 아직도 교회를 모릅니다 이 교회를 어떻게 선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3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는 이 교회가 어디를 향해 가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때 세미나도 다녀보고 필요한 책들도 읽어보고 좋은 분들을 만나서 대화도 하면서 아 이렇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교회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어야 된다 하나는 진리여야 된다 이건 제가 이전에도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이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 교회의 중심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진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하는데 공동체가 차갑고 냉랭한 공동체를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뭐 게시록에도 그런 데가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진짜 진리라면 이 진리는 반드시 사랑이라는 것으로 표현되고 드러나고 나타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참된 진리라면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고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 진리에 근거한 사랑이 된다는 거죠 이 사랑은 나 자신에 대한 사랑으로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대한 사랑으로 그리고 이웃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반드시 표현되고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것이 그럼 어디서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하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조직이 아니고 공동체고 영적인 가족이어야 하지만 이 일들이 같이 일어나고 함께 일어나고 함께 시너지를 내고 이런 일들을 하는 개인들이 중간에 꺾이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진리와 사랑과 우리라고 하는 말로 이 공동체라는 말을 표현해가지고 저희 교회의 구호로 정하게 됩니다 진리와 사랑과 우리 이게 우리 교회의 표고 구호가 된 거죠 그리고 이 흐름 안에서 교회 전반의 계획이나 행사나 어떤 예배나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끌고 가고 있는 중에 지금 3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이제 목사님께 목사님의 목회철학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이 세 단어로 표현이 진리와 사랑과 우리라고 하는 말로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도 너네 교회 어떤 교회냐? 라고 그러면 진리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다 방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였던가요?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합하라 라고 얘기하는데 교회 구성원들이 같은 비전을 바라보면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같은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나눔교회는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진리와 사랑과 우리라고 하는 그 공동체성으로 엮여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서 혹여나 교회를 요즘에 결정하지 못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동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좀 건강한 교회를 찾으신다면 여기는 서울 은평구에 있는 나눔교회로 꼭 한번 오셔서 주차장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완비 그래서 오셔서 목사님과 상담도 좀 하시고 또 건강한 교회에서 정착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고 저도 기관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협동목사로 있는데 아무래도 협동목사는 그 교회에 계속 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정하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목사인 나조차도 교회를 정하는 것이 물론 또 목사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성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정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게 너무 역설적이고 너무 안타까운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좀 마음을 내놓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또 하고 여기 잠깐 덧붙이면 사실 중독 같은 경우도 저도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 청취자분들 잘 아시겠지만 중독을 회복할 때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의사들도 웬만하면 교회를 가보라고 권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잘 모르는 거죠 왜 교회를 가서 회복이 일어나는지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복음이 있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가 있고 사랑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동체성으로 회복이 되는 건데 오히려 교회 스스로가 그런 것들을 지금 많이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저에게도 다시 한번 좀 각인이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사실은 오늘 마포구를 알고 있는데 은평구라고 하셨어요 네 마포구입니다 마포구 아 경계선이죠? 뭐 월드컵 경기장 앞에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줬습니다 교회 주소를 바꿔버렸습니다 마포구랍니다 여러분 은평구랑 마포구 약간 경계선 쪽에 이제 월드컵 경기장 안에 목사님 교회 가보면은 그 가을하고 봄에는 너무 좋으시겠어요? 아 사계절이 다 좋습니다 아 네네네 물론 이제 가을이 굉장히 이쁘고 봄도 굉장히 이쁜데 비오는 여름 굉장히 아름답고요 눈 내린 겨울은 거의 산장입니다 아 그렇죠 궁금하신 분들은 오시면 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죄송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사실은 오늘 목사님을 계속 좀 붙들고 싶긴 한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오늘 오후에도 방송을 하셨고 내일 하필이면 건강검진을 하신대요 그래서 저녁 식사도 제가 대접을 못했습니다 너무 죄송한 마음이고 물만 지금 몇 모금 드시고 계속 하셔서 또 내일 새벽에 당연히 일정 교회 일정이 있으실 거고 그리고 또 아침에 일찍 건강검진을 가셔야 된다고 해서 더 궁금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참 많지만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또 한번 목사님 나와주실 거죠? 네 가까이 계시니까 또 한번 모실 수 있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좀 광고 드리면 목사님 책 중에서 끝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 두 권 오늘 네 권 가져와 주셨는데요 지금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 지금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오늘 목사님께서 추첨해서 네 분께 보내드리니까요 마지막으로 전화번호 하나 또 남겨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자 주시면 목사님께서 추첨해서 책을 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긴 시간이었나요? 아니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무 금방 끝났다고 해서 과연 네 함께 해주셨는데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네 너무 재밌고요 네 일단 이렇게 또 소통할 수 있다는 걸 경험하는 시간이어서 저희들 인거 한번 만들어봐야겠다 아 네 네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또 바른미디어 귀한 지체들하고 대화할 수 있었던 시간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물론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아마 문자들이 좀 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 네 여기서부터 목사님 왔거든요 네 이만큼 왔습니다 이 중에서 목사님께서 네 분을 뽑아주시면 딱딱딱딱 찍어주시면 제가 전화번호를 좀 부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벤트 네 어? 어? 네 잠깐만요 잠시 이렇게 날리고요 제가 그럼 들고 있으면서 사진 찍어주시면 이 분이요 네 네 어 뒷번호만 네 자리만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성함하고 그 다음에 받으실 주소만 문자로 회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함하고 주소만 번호는 있으니까 뒷번호 4141님 네 뒷번호 4141님 네 그리고 여기 8083님 네 8083님 8083님 어 주소와 그리고 성함 꼭 남겨주십시오 8083님 그리고 2715번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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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2715번님 뒷자리 2715번님 그리고 1938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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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938님 네 1938님 네 1938님 그래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4141님 4141님 8083님 8083님 이 얘기는 사실 안 하려고 하다가 그냥 이제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 얘기만 하고 마무리를 칠 텐데 저희가 이제 신천지 사건이 딱 터졌을 때 많은 교회가 그런 저희한테 질문들을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에 신천지 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명단 없냐 뭐 그런 식으로 굉장히 좁은 시각으로 많이 접근을 해주셨는데 조인일 목사님께서 사실 먼저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가지고 그 많은 탈퇴자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들을 어떻게 케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대선적인 질문들을 주시고 저희랑 고민도 나누시고 그리고 후원도 해주시고 교회 차원에서 같이 바른미디어와 함께 또 협력할 수 있는 것들을 나눠주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하고 감동을 받았었거든요 실질적으로 큰 금액 동원을 해주셨고 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저희가 또 열심히 사역하게 돼서 아 목사님께서 또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대승적으로 보시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아 저도 나중에 그렇게 좀 품을 수 있는 사역자가 계속해서 돼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들도 좀 하게 된 것 같아서 방송을 빌어서 감사하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댓글 읽고 마무리 좀 지으려고 하는데요 김정희님께서 목사님은 사역을 즐기시면서 행복하게 하시는구나 네 라는 것을 느끼신다고 하고 간결하시고 담백한 철학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웁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 시대와 성도들을 잘 공감하는 분임에 존경합니다 좋은 말씀으로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마 방송을 다 보신 분들이 이런 마음이 아니실까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 봐주셔서 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목사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네 우리 목회자들도 많이 이 방송 보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정말 이 시대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인 것도 맞고요 또 이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더 교회가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떤 답을 찾을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시고 씨름해 보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 보시고 그래서 답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있는 자리에서 각자가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정답을 정답이 아니라 노력을 제시할 수 있는 저희 목회자들 되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렇게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목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함께 해주신 바른미디어 청취자분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다음 바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